자동차 회사들이 공헌했던 자율주행 로보택시 시대가 점점 현실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 곳곳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만나게 될 텐데요. 자동차 업계는 자율주행 기술 진화의 핵심이 될 데이터 수집에 나섰습니다. 성주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차그룹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택시 운행정보 자동연계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올해 출시 예정인 기아 니로 전기차 택시 전용 모델의 택시 서비스 플랫폼과 교통안전공단의 택시 운행정보 관리 시스템 간 자동연계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이를 통해 택시 운행정보 수집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택시 정책 개발 등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다양한 운행 데이터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연구 개발 중인 자율주행 기술도 한 차원 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안정적인 택시 운행정보 수집 및 데이터에 기반한 택시 정책 개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서 예전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 이를 융합하고 학습하는 과정이 중요해졌습니다.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의 차이보다 데이터의 양과 연산 프로세서 성능이 핵심으로 떠오른 이유입니다.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데이터 수집과 그다음에 수집한 데이터들의 학습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데이터 수집의 속도가 가속화가 되고 있고, 그런 점들이 기술의 타임라인을 조금 앞당길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국내에서는 현대차그룹과 카카오 모빌리티 등이 앞장서서 자율주행 택시를 시범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일찍 뛰어들어 더 많은 데이터를 가져가는 선순환을 노린 겁니다. 맥힌지에 따르면 글로벌 자율주행 택시 시장 규모는 오는 2030년 약 1,440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시대의 최고의 기술이자 최대 먹거리로 여겨지는 자율주행 서비스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업체 간 데이터 수집 경쟁이 점차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데엘리 TV 성주원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